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울진군의 3개 마을이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됐습니다. 이번에 새로 지정된 마을은 근남면 굴구지와 막금 두전 그리고 금강속면 수평마을로 3년간 해마다 3천만 원씩 지원받아 생태연못 조성과 탐방로 조성 등 자율적인 사업을 하게 됩니다.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자연생태우수마을은 전국에 70개, 도내인의 울진군 서면 왕피리 등 9개 마을이 지정돼 있는데 3년마다 재지정받을 수 있습니다.